국내 연구진이 여러 치매 원인별로 맞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분자를 설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임미희 교수 연구팀은 알차이머성 치매의 경우 환자마다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맞춤형으로 억제할 수 있는 최적의 분자를 설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치매 유발 요인과 각각 반응하는 물질을 조합해 모두 4가지의 분자를 설계했고 주실험을 통해 기억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실제 환자의 적용의 반응을 살펴본다면 어떤 원인에 의해 발병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치료제 개발과 함께 진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